15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. 표는 원자 A에서 D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. A는 지금 전자배치 보니까 1S2개 2S2개 2P4개 산소죠. B 같은 경우는 3S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나트륨. C는 3S에 2개까지 들어가 있네요. 마그네슘. 얘는 3P에 5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얘는 염소가 되겠죠.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. 기업. CA는 CA가 아 MgO네요. 그 다음에 B솔리드보다 B는 나트륨 금속이죠. 전기전도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솔리드 솔리드입니다. 자 이온결합물질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 전기전도성 없죠. 그런데 금속결합은 고체 상태 전기전도성 당연하게도 있습니다. 그치? 그러니까 정기전도성 크다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 될 거고. 그 다음 니은. 양이온의 반지름은 BD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양이온의 반지름은 그랬으니까 양이온만 한번 보면은 여기서 B는 누구야? Na 플러스죠. 그 다음에 CA에서 C는 MgE 플러스입니다. 자 이온 반지름 비교할 때 얘네 둘은 어때? 네 뭐 전자 배치가 완벽하게 동일하죠. 자 그렇다면 뭐다? 핵전하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겁니다. 핵전하가 커지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에. 그치? 그래서 마그네슘이 작아야겠네요. 그래서 BD가 C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옳은 지문 내뱉고. 아 그 다음에 디귿. AD2는 이용결합합물이다 라고 했는데. AD2. 아 OCL2네요. OCL2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? 비금속끼리 결합한거지. 그러니까 이용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합물이 되겠네요. 디귿. 틀린 지문 답은 2번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